새로운 신 매울신 무엇보다 믿을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가 많아서요. 바로 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2구 참사 추모시민대회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서울광장에서 있습니다. 정치집회 성격이라서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참석을 검토했었다고 하는데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 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불참으로 최종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유가족 호비회가 지난 18일에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가서 직접 행정관한테 초청장을 전달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1년이 다 되도록 유가족들을 만나서 눈물 한 번 닦아준 적 없지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마디 한 적 없지만 민주주의의 직접 선거로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20대 윤석열 대통령을 시민 추모 대회에 정중하게 초청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대적인 참석 공문을 시도당에 보내서 야사당 공동주체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다른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시민단체의 순수한 추모 행사가 아니라 정치적 집회가 될 수 있는 행사에는 대통령이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협의회에서 오늘 야사당 빠져달라고 양해를 구했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 순수한 행사로 대통령실 표현대로 뭐가 순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로 또 입장을 다시 전달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유가족 측에서 추진을 할 때는 경찰이라든지 서울시 같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야당들하고라도 공동주체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사당 공동주체를 한 게 그런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 나오고 나니까 결국에는 유가족협의회하고 시민대책회의의 주체로만 하는 시민 주도의 시민 추모 대회로 바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태원 일주기 추모 대회 공동주체에서 빠졌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밝혔고 더 많은 국민과 함께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그 아픔을 기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참석을 민주당에서도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도 다시 한 번 입장문을 냈습니다. 순수한 추모 행사로 개최할 거를 이미 결정을 했고 온전한 기억과 추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께 호소하는 자리로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재초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도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그 메시지를 유가족 측에 전달을 할지 혹은 대통령실 수석이 직접 참석할지 이런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고요. 윤 대통령이 불참 방침을 밝히는 바람에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김기환 국민의힘 대표 같은 정부 여당의 고위 인사들도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유의동 정책의 의장만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법률가시니까 윤 대통령께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정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정에 맞춰서 불참위원 불참 참석이면 참석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정이 변경이 됐잖아요. 야당 빠지라고 해서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달라진 입장이 없다라고 불참 결정을 재확인했다라는 게 언론의 보도거든요. 사정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사정에 맞춰서 불참 사유라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판단이 있었는지 어떠한 정무적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유가족 분들은 계속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눈물을 닦아줄 의무가 있는 게 대통령과 권력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추모제 참석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만나셔서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위로하고 그분들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길거리 가다가 저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분들 아직도 밤만 되면 아니면 그냥 빈 방을 보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냥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권력은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모습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 그게 권력이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KBS가 추가로 추가 보도를 통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당일 문제적 행적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청장이 지난해에 국회에서 얘기했었던 증언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어디 충북에 있는 어디 야영장에 가서 음주하고 잠을 잤고 그래서 비상 알람을 못 들었다라는 것까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나도 주말이면 음주할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항변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드는 바람에 두 차례 알림 보고를 못 받았다. 참사 보고를 두 번 놓쳤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KBS가 확인을 해보니까 SNS를 통한 보고가 아홉 차례가 더 있었으니까 총 11번을 놓친 셈이었습니다. 밤 11시 40분쯤에 수십 명이 실신했다는 기사를 그 당일날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경찰청의 간부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20여 분 뒤에는 교통정보센터장이 다수에게 CPR을 시행 중이다라는 보고를 했었고 홍보 담당관도 보고를 했었고 사상자가 100여 명이라는 기사를 별도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1차례 그야말로 연락이 빗발을 쳤는데도 경찰청장은 1시간 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그 뒤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보고를 확인하고 새벽 0시 40분쯤에는 누가 보냈는지 표시가 안 되는 한 통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윤익은 청장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찰이 주도적으로 신속 수사에서 구청장급 이상의 안전 책임을 귀책시켜서 초기 가닥을 명쾌히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순간 참사가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도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지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메시지인 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청장이 바로 잘 알겠습니다라고 깍듯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윤 청장보다 위에 직급이 위거나 적어도 나이가 많거나 그런 거 좀... 적어도 그 위에 직급이라고 하면 몇 명 안 될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고 사건 인지하고 30분도 안 돼서 누구한테 책임 모를지부터 정했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5분 뒤에 홍보 담당관한테 비슷한 문자 메시지를 윤 청장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이후에는 책임을 회피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경찰 간부 2명한테 보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익은 청장이 직접...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와 어디선가 책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신속히 우리 청, 그러니까 경찰청입니다. 우리 청 조치사항이 대통령, 부의 등에게 실시간 보고돼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질타를 받았는데요. 문자 메시지, 문제의 그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가 보냈느냐라고 국회의원들이 물었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또 확답을 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안 보낸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공직자들 주말에 술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셔서는 안 되죠. 그냥 한 잔 정도 마시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에 맞춰준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만 거기서 곤드레만들이 취해가지고 정신 잃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전화를 못 받고 제대로 상황 수습을 못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 이것은 도저히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공직자가 아직도 경찰청장이라는 사실 참 좌절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국감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책임 회피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 자신과 그 윗사람들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굳고 부인하거나 보호하려는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책임 문제를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윤희경찰청장과 함께 지난해 참사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으로 유가족이 지목하기도 했었던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유임됐다라는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등산에 당시 윤희근 총장과 동행했던 우모총경의 이야기도 큰 집회가 있는데 형님의 대범함은 가늠할 수 없다. 그날 당일날 헬로윈 행사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앞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었고 거기에 경찰 병력이 투입되면서 실제로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으로 이동하지 못했던 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큰 집회가 있는데 형님의 대범함은 가늠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누가 증언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알려준 거예요? 우모총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 KBS에서 보더라고요.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대단한 사람들이. 네. 지금 그러면 윤 대통령의 불참 그리고 윤희근 총장의 이런 답변 그리고 서울청장의 유임까지 유족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장민 12구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장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재차 유족들이 야당 다 빼고 시민단체와 유가협 유족협의회 쪽에서만 주최하겠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야당 개최하는 정치 집회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식 읽고 1년이 지나서 애통한 마음을 담아서 추모제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 집회라는 표현은 그냥 유가족들 모욕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이렇게 유가족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공동 개최했다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정부 여당에서 저희들 이런 추모제나 이런 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야당의 도움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광장 때문에 그러셨다고 그러던데 당초에 우리가 서울광장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부를 했고 그래서 분양소 옆 도로에서 추모 대회를 열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계나 보수단체 방해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 우리가 분산금을 납부하고 서울광장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해서 민주당과의 공동 개최가 꼭 필요한 당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백종실이 그게 문제라면 민주당과의 공동 개최를 취소하고 또 다시 그러면 대통령께 참사할 것을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바뀌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시가 최초에 유가족협의회랑 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광장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는 분양소 변상금 부과했던 거 돈 안 내서 못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변상금 그런데 그래서 내셨다는 거죠? 2,900만 원 정도? 네. 내고 그 사용을 하기로 합의를 간 거죠. 서울시도 변상금 안 냈다고 서울광장에서 추모제를 못하게 했다라는 것도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또 2,900만 원을 내셨다? 네. 어차피 저희가 안전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그 안전을 기획하기 위해서 추모제를 여는데 사실 도로에서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권임식 광장에서 좀 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거죠. 자. 전체 국회의원들 전원에게도 초청장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당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참석 의사를 밝힌 분은 개인 신분으로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 참석을 하겠다. 이 정도 지금 언론에는 나와 있던데 참석 의사 밝히신 여당 측 국회의원들 계신가요? 지금 어근실에서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참석 여부에 대한 문의는 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KBS, MBC 등 언론사에서 만 2천 쪽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기록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윤희근 경찰청장 당시 11번이나 연락받았고 텔레그램 통해서 누군가 책임 소재를 어디로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눈 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 등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도 내용 보셨어요? 네. 네. 봤습니다. 네. 이 보도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는 점점 그 거짓말이 밝혀지고 앞으로 더 밝혀질 내용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거짓말로 회피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거짓말로 회폐되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은폐하려고 해도 은폐가 되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내용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이 사실 어머님들, 유가족들, 아버님들 건강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10월 29일이 하루 이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건강하게 건강부터 좀 잘 돌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12구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박정희 추도식,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오늘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해외 순방 다녀오신 후 도착 후 2시간 만에 가셨다고. 그렇습니다. 12구 참사 추도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사박 6일에 걸친 중동 순방을 마치고 곧바로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선택을 했는데요. 10월 26일 사건 당일은 오늘 1980년부터 매년 지금 추도식이 열리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이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라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협을 이뤄내셨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걸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합뉴스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정치의 본질인 민생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했는데 이 정치의 본질에 가장 근접했던 지도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번 추도식 행사는 그 각오를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접하고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민생이랑 어떻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인가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장성재 소장님께 좀 여쭙고 싶긴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부흥시켜고 또한 이제 중진국의 대열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다.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생과 연결이 된다.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기반을 다지셨다.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정말 그 말이 또 이해가 안 가는 잘 해석이 안 됐고 또 하나 해석이 안 되는 장면들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민족중흥의 정재우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장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장성철 임경빈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사방 6일 중동순방 귀국하고 2시간 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갔습니다. 민생 행보다 라고 하면서 가셨는데 여기서 민족중흥회 정재우 회장 이 추도식 주관하는 분은 주사파 운동권 세력 문재인은 배은망덕 북한 김정은 비위 맞추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립박수로 대통령님을 맞이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마녀사냥에 덫에 걸려 엉뚱한 고생을 강요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윤 대통령한테 기립박수 주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윤경민 작가가 얘기해 줄 겁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에 보내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그걸 마녀사냥에 덫에 걸려 엉뚱한 고생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지난 대선 전국부터 한국 보수층에서 인식하는 거를 잘 보시면 그걸 분리해서 생각을 쉽게들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과 그때의 윤석열이라는 캐릭터와 나중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을 쉽게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시니까 아마 오늘 그 말씀하신 회장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요 문맥을 읽어보니까 해석되는 게 아니 마녀사냥을 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마녀사항 당하셨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것 좀 알아주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이러한 의미 같아요. 당사자한테. 네. 그래서 좀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검사 윤석열은 디스했지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는 알아주세요라고 간곡한 목소리를 낸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 잘 좀 예우해 드리시고 보호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언론에서 주목한 거는 오늘 추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11년 만에 참석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두 사람이 나란히 참석을 해서 추도식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묘소에도 같이 참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상징성을 가지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들을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결국 여권 내에서도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보도 윤 대통령의 행보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도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고 좀 떠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 그런데 최근 뿐만이 아니라 그 지지층 결집은 언제까지 지지층 결집을 해야 결집이 되는 겁니까. 총선 때까지도 하시고 총선 이후에도 임기 내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임기 내내 지지층 결집을 하셔야 된다. 이게 보수의 적장자 보수의 원료를 쭉 걸어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최근에 보면 보수 언론 조중동에서도 대통령 바뀌어야 돼요 하면서 비판 기사와 사설칼로 많이 썼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본능적인 위기감도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지지층 보수층 결집만으로 돌파가 되냐.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이기려면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해야 돼요. 그분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러한 것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으셔야 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오늘 본인 포함해서 13명 혁신위원 명단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박성중 의원이 참여를 했고요. 전직 의원 중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이 포함이 됐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오신환 전 의원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전현직 의원들이 포함된 게 결국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수도권 위기로는 인식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이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라든지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라든지 이런 송희 전 대구 MBC 앵커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됐고 특이하게 2000년대생인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장 소장님 평가를 좀 해주시죠.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한 평가. 혁신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의구심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위원 얘기는 좀 있다 하고요. 혁신위원회가 거의 전반적인 걸 다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천 빼고 우린 다음 주에 총선기획단 발족할 거야. 총선은 따로. 인재형에 빼고. 다음 주에 인재형위원회 구성할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유한 위원장이 낙동강 그쪽에 계신 분들 뒤로 좀 물러나주세요. 그랬더니 막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반발이 심했어요. 영남의 중진들이. 그랬더니 농담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공천의 가장 큰 개혁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영남권. 혁신위에서 못 다뤄요. 여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예를 들면 영남의 텃밭에 있는 분들 좀 험지 출마하세요. 좀 불출마하세요. 이런 거 얘기 못해요 이제. 그럼 뭘 혁신할 거냐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의 체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혁신위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우리가 봤을 때 와 저 사람까지 혁신위원이 됐어? 야 혁신이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네? 라고 할 만한 분들이 이번에 12명 위원 중에 그렇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윤의숙 전 의원 김경률 회계사 천하람 또 한국 국적을 가진 또 다른 외국인 출신 여성 이런 분들이 다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가 각광을 받았던 거 박근혜 김종인 와 뭔가 하겠구나. 홍준표 혁신이 야 홍준표 세지 하겠지 이랬는데 이번에는 없어요. 박성중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혁신을 하지 지금까지 윤횱관 핵심 아닙니까 그분은? 윤횱관의 핵관 그러니까 그런 분은 혁신의 대상이지 혁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박성중은 이름을 딱 첫 번째 듣는 순간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박성중은 빼라. 잉유한 위원장에게 욕을 했지만 잉유한 위원장이 이거 안 뺀다 못 뺀다. 그래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부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혁신의원.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잉유한 위원장은 그럼 뭐 공천권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도덕적 기초 원칙. 도덕 쇄신 운동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